자 178 쪽 178 쪽에 선생님이 풀이를 안한걸 발견해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빙컬에 들어갈 말 hello are you looking for anything special 뭐 특별한 뭔가 찾고 계세요 no am not 뭐 물건 살리는 건 아니구요 너무 작아요 근데 뒤에 what size would like 어떤 사이즈 원하세요 했으니까 얘는 지금 이제 교환을 원하는 거지 환불을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말 이 사이즈 플레이 자고 있습니다 환불 받겠다 라고 알고 교환 하겠다 라는 표현은 i'd like to buy 사고 싶다 구입을 원하는 거 i hope you would like this t-shirt 이건 선물 주면서 하는 말이죠 선물 주면서 나는 바란다 that you would like this t-shirt 네가 좋아하게 되기를 여기에 would like는 want가 아닙니다 여기 would like는 want가 아니구요 음 뭐 will의 과거 영어로 쓰였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 would를 쓰는거 이상해요 will을 쓰는게 맞습니다 you would like did you sell the t-shirt here 여기서 판매 하셨어요 i'd like to exchange 나왔네요 this t-shirt 교환하고 싶다 can i get a refund refund 원하는 거 아니라 했죠 왜냐하면 너무 작다 라고 했고 뭐하기에 for me to wear 하기에는 it's so small that i can't wear it 그렇습니까 티셔츠 교환을 원하는 표현이구요 그 다음에 나는 이 가방 환불을 받고 싶다 나는 원한다 i'd like 뭐하는 것을 리펀드 받는 것을 to get a refund 뭐를 전치사 for this bag 하면 되겠죠 i'd like to get a refund for i'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bag hello may i help you 점원 yes please i'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watch 시계가게 손님 리펀드 받고 싶어함 익스테인지가 아님 오케이 was there anything wrong with it 고장 여부 파악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었나요 can i get my money back 뭐 이거 뻔하게 마음 바꿨다 같애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여기 못 들어가는 애들은 못 들어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돈 돌려받을 수 있겠나이 get a refund for this 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한 거구요 오케이 i'll take care of it 내가 처리할게요 즉시 immediately in no time treat it deal with it 자 yes it was really interesting 흥미로웠다 뭔 소리야 yes the watch was very good 엄청 좋았는데 돈발돌려 좋았다 그래 놓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놀리는 거죠 이거 맞죠 no i just changed my mind 변심했어요 no i want to get the one over there 자 얘는 아니요 저기 있는 걸 원해요 이거는 뭐 이건 익스체인지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올말이죠 그쵸 익스체인지니까 이것도 또 아니구요 i like to exchange this for that one 또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뭐 여기 대화에서 익스체인지 하고 싶어 하냐 개더리 펀드 하고 싶어 하냐 라는 것도 파악하셔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또 그 뭐 개더리 펀드 받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죠 개더리 펀드 받고 싶다고 했는데 저 머리 암어 프레디 유 캔 테 쓰면 교환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구요 다음 본문 진행될 거니까 준비해 주시구요 그리고 cò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